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은 이런 담보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그 담보물건에서는 우리 책 392페이지 담보물건의 특질 그거는 조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담보물건이라면서 만약에 채권이 있는 경우에 자기 돈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기 위해서 물건을 잡아놓는 걸 이건 담보물건이라 담보라는 것은 보장한다 이런 말이죠 뭐를 가지고 보장한다? 물건을 가지고 자 그래서 담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돈 빌려주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잡아놓는 걸 이건 담보물건이라고 그러고 친구가 내가 이 친구가 꼭 갚아줄 거다라고 하는 걸 인적담보 보정인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담보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물적담보와 물적담보는 이런 대표적으로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내가 갑과 을이 친구인데 갑이 돈을 빌렸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근데 갑이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을이 내가 우리 갑이라는 친구가 안 갚으면 내가 갚을게 하는 거 그게 보정인이잖아요 그래서 담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중에서 어느 게 훨씬 더 채권자 입장이 좋겠습니까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물건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적담보는 보정인도 빈털털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적담보가 훨씬 더 확실한 담보다 그럼 어쨌든 이런 담보물건의 특질인데 특질에는 몇 가지가 있냐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여러분 부종성이나 담보물건은 항상 뭐를 전제로 하냐면 전제가 채권, 채권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돈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중요한 거는 채무자가 이렇게 돈을 빌리고 난 뒤에 나중에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채무자나 또 제3자의 물건을 찜해놓는 거 이걸 저당권이라 하잖아요 등기 찜해놓는 거 이거 저당권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찔권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물건을 이렇게 확보해놓는데 이걸 담보물건이라 한다 그러면 이런 담보물건의 주목적은 이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안 갚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먼저 자기 돈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항상 담보물건은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채권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하지만 이 채권과 담보물건 중에서는 어느 게 이게 주거 이게 종이잖아요 이 채권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잡아놓죠 이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담보물건은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래서 채무자가 완불함 채무자가 완불함 돈 갖고 영수증 받았다 그럼 등기부상에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어도 그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배웠죠 그래서 담보물건에서는 말소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이 소멸하는 거 실질적으로 완불함 영수증 받은 거 그래서 이 부정성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이 담보물건도 담보물건은 아무 의미가 없죠 담보물건도 무슨 게 함께 뭐한다 소멸한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부정성입니다 수반성은 수반성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면서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예를 들면 그죠 여러분 담보물건에서는 저당권이 가장 기본 FM입니다 이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이걸 채권양도 그죠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은 저당권도 함께 이전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은 담보물건도 함께 이전한다 이게 무슨성 수반성 그래서 부정성은 요렇게 해옵니다 부소 부소 우리 지역권을 할 때도 했잖아요 부소 전제되는 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건도 함께 소멸하고 전제되는 채권이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저당권이 이전하는데 저당권은 이전에 대한 부기등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건 피담보 채권이 전부 변제가 있을 때까지 완부람해서 전부 변제가 있을 때까지 담보물 전부에 대해서도 전부에 대하여 담보물건의 효력이 미친다 담보물건의 효력 어떻게 한다? 미친다 하는 거 보죠 자 그래서 불가분성은 1억인데 채무자가 9999만 9999원 자 9999만 9999원 갚았다 이런 못갚아도 아직까지 물건 전부를 실행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얼마 못갚아도 그래서 전부 변제가 있을 때까지 전부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이게 이제 불가분성 그죠 요거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상대위성인데 근데 여러분 요 부종성은 나중에 하겠지만 부종성의 예외가 뭐냐면 근저당 근저당은 나중에 설명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불가분성의 예외가 공동저당이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은 물상대위성은 여러분 그 갑이 얼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얼은 채무자잖아요 이거지 자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자 요 집이 불이 나버렸습니다 불이 나고 집이 없어져버리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자 요건 법률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요 채권 하나 물건 하나 이렇게 요 채권 하나 물건 하나 그래서 결국 요기는 이론적으로는 법률관계가 몇 개다 두 개 요 채권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해놨잖아요 그지 자 했는데 요 집에 불이 나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요 저당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요 물건이 없어져버리면 어쨌든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져버리면 저당권은 어떻게 합니까 소멸하잖아요 하고 채권만 남는데 해필 여기에 화재보험이 들어있었다고 무슨 보험 화재보험이 들어있었다 했을 때 그러면 요 소유자가 채무자가 설정자가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 자 저당권자가 미리 압류 그러면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압류죠 미리 압류한다는 거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하면 화재보험금을 가지고 자기 저당권자가 먼저 챙길 수 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앞에 전세권을 할 때 했잖아요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간이 만료해서 소멸하면 기간이 만료해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죠 그럼 일단 설정자는 누구한테 돈을 줍니까 전세권자에게 지불해야 되는데 전세권자에 돈 넘어가기 전에 저당권자가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미리 압류하면 저당권자는 물상 대위에서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가 수용되어 버리면 수용은 원시적 취득이기 때문에 저당권 소멸합니다 그러면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됐다 역시 설정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미리 압류 자 근데 반드시 이렇게 물상 대위에서는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할 필요 없고 어쨌든 설정자가 수령하기 전에 제3자가 압류했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금 청구권 수용 보상 청구권을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저당권자는 배당에 참가하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물상 대위입니다 자 그래서 물상 대위는 담보물이 다른 성질로 바뀌었을 때 물상 대위는 담보물이 다른 것으로 다른 성질로 바뀌었을 때 다른 성질로 바뀐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이걸 무슨 대위? 물상 대위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근데 물상 대위는 어디는 없냐 하면 유치권에는 없다 물상 대위는 어디에는 없냐 하면 무슨권에는 없다? 유치권에는 없다 여러분 유치권은 왜 없느냐 하면 유치권은 여러분 채권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물건이 그걸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권과 관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채권이 담보물이 다른 것으로 변해버렸다 그럼 결연성이 없어져 버리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하는 거 그래서 유치권에는 무슨 대위가 없다? 물상 대위가 없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어쨌든 부종성은 항상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피담보 채권을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건 소멸하고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건도 이전하고 그래서 부소, 수리 이건 1억 못 갚아도 전부 실행할 수 있다 하는 거 근데 부종성의 예외가 근저당, 불가분성의 예외가 공동저당 물상 대위는 담보물이 다른 곳으로 바뀌었을 때 다른 곳으로 바뀐 목적물 위해 여전히 담보물건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유치권에서는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선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거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상 대위 또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건의 가장 기본 본질은 우선 변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뭐 물상 대위는 없다 이렇게도 또 설명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393페이지의 대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담보물건의 특성이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피담보책권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은 자 393페이지 대표 예제 피담보책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담보물건도 소멸한다 이 부종성이죠 그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건 소멸한다 부종성 이전하면 물건도 이전한다 이 수반성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 자 반드시 아까 있죠 그 뭐 화재보험금이라든가 수용보상금이 설정자 손에 들어가기 전에 담보물건자가 압류하거나 안가면 제3자가 압류를 해야 한다 이미 받아버렸다 하면은 물상 대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도 잘 내는데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는 반드시 담보건자가 압류해야 된다 하면 틀립니다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에 뭐하기만 하면 된다 참가 그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되겠습니다 그럼 일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아까 1억 못 갚아도 전부 실행할 수 있다 이걸 뭐 불가분성 그죠? 전부 담보물건의 효력이 미친다 이걸 뭐 불가분성 그죠? 하는 거 그럼 유치권은 아까 좀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상 대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틀린 건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담보물건의 효력이 있는데 그죠? 그 393페이지 우선 변제적용 그래서 여러분 담보물건의 가장 본질은 뭐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자기 거 먼저 챙기는 게 그게 주목적이잖아요 그지? 근데 어디에는 없다? 유치권에는 없다 하는 거 기억해고 그럼 여러분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 점유하는 거를 유치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전당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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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어래게 자 갑은 채권자 어른 채무자인데 전당포 그죠? 전당포 아저씨 아저씨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 테니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물건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 이걸 질권이라 하죠 그래서 질권은 이런 채권자가 물건을 뭐한다? 점유한다 유치권자도 점유한다 이걸 유치적 효력이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당권의 특징은 이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기 때문에 이 물건에 저당권이 있다는 걸 반드시 등기한다 하는 거 그래서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다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뭐한다?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 점유해가지고 채무자에게 반강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돈을 갚게 만든다 이게 유치적 효력이고 그럼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다 대신에 뭐한다? 등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효력 수익적 효력 뭐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적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담보물건은 찜해놓는 게 기본이다 찜 확보해놓는 것이 주목적이지 그걸 가지고 해서 거기에서 뭐 수익이 수익으로 변제 충당하는 선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질권은 주로 전당포를 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질권은 근데 우리 시험문제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담보물건은 우리 시험문제 나오는 게 무슨권하고 저당권하고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얘는 자 요거 꼭 기억합니다 유치권은 자 병은 시계를 병이 소유자입니다 병은 시계를 누가 빌립니까? 어리 빌립니다 자 병은 시계를 어리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자 병은 시계를 어리 빌려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떻게 고쳐서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줘야 됩니까? 고쳐서 줘야 되잖아요 그지? 고쳐서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가비라는 수리업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자 가비라는 수리업자는 시계를 수리했으니까 시계 수리비를 받아야 될 뭐 채권자고 맡긴 건 누가 맡겼습니까? 어리 맡겼으니까 어른 무슨 자다? 채무자다 그지? 어른 무슨 자입니까? 채무자다 하는 거 그지? 시계 수리비에 대한 무슨 자? 이건 채권자고 이건 채무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시계 수리업자는 채권자인데 그럼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점유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치권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계 수리점 아저씨는 채권자인과 동시에 무슨 권자? 유치권자고 시계는 누가 맡겼습니까? 어리 어른 채무자이면서 유치권 설정자입니다 자 근데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병이 소유자죠 자 근데 유치권에서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뭐 이런 설정자는 대표적으로 거의 대부분 물건의 소유자잖아요 근데 유치권에서는 누가 어리 맡겼고 어리 설정자잖아요 유치권자고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병 그래서 유치권에는 이거 잘 나옵니다 유치권 설정자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설정자는 소유자거나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유치권에서는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유치권이 되려면 시계 수리비 채권과 관계있는 목적물 뭘 잡아놔야 됩니까? 시계 그걸 피담보 채권과의 무선성이 있다? 결연성 됐습니까? 무슨성? 결연성 다른 말로는 관련성인데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시계를 수리하고 시계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시계를 돌려주고 카메라 잡아놓으면 유치권이 아니라 질권이다 그래서 저당권과 질권은 결연성이 없어도 되지만 유치권은 반드시 이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시계 수리하고서 시계 잡아놨다? 유치권인데 근데 시계가 필요합니다 아저씨 내 돈은 돈 주고 시계 찾아오면 제일 좋지만 내 돈은 없고 시계가 필요하니까 시계 주면 내가 카메라 맡겨놓을게요 그럼 시계 찾아오고 카메라 맡겨놓으면 시계 수리비와 카메라는 결연성이 없어져서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게? 하고 질권을 하는데 기존 유치권? 기존 유치권? 일단 유치권은 시계에서 카메라로 바뀌면 카메라에 유치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죠? 그래서 유치권에는 무슨 대위가 없다? 물상 대위가 없다 하는 거 꼭 여러분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특성인데 유치권의 특성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계 넣으면 여기서 출제합니다 유치권은 됐습니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이다 자 시계를 수리하고서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법정담보물건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동산유가정권 자 그럼 동산은 아까 됐잖아요 부동산은 여러분 건축업자가 건물 지었는데 건축주가 공사 대금을 안 준다 했을 때 그 부도가 났을 때 건축업자들이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출입금지합니다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부동산 유치권 부동산 동산유가정권 모두 되고 자 근데 반드시 어쨌든 유치권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반드시 점유한다 하는 거 점유한다 그렇죠? 점유해서 간접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끔 만든다 하는 거 유치적 효력이 있다 근데 직접 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간접 점유도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직접 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된다 자 어떤 경우냐 하면 고급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3억짜리 고급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소유자가 찾아갈 때까지 도독놈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오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일시적으로 은행에 맡겨놨습니다 은행 금고에 그럼 은행은 직접 시계 수리점 아저씨는 간접이죠 그래서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근데 금방처럼 제3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되는데 여러분 요거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잘 출제하고 기출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시계를 수리하고 그걸 시계를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다시 누구를 직접으로 하고 채무자가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직접 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되는데 누구를 직접으로는 안 된다 채무자를 직접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근데 아까 은행처럼 제3자를 직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된다 하는 거 그냥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된다 하면 맞다 그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유치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됐습니까 추권력 없다 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저당권은 요렇게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등개 놨습니다 자 소유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 갚아라 예를 들면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저당권은 사람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물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든 누가 가지고 있던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추권력이라고 합니다 추권력이라고 하는데 자 저당권은 추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점유를 상실했다 무슨 역이 없다 추권력이 없다 됐습니까 뭐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민법 전체적으로 보면은 점유하고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과실수치권이 있습니다 사용 그럼 여기도 과실수치라는 말은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하는 말이죠 이것도 만약에 그냥 동의를 얻어 갖고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과실수치권이 있는데 됐습니까 만약에 과실수치해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수치하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무상으로 수치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과실이 생겨나면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다 그런데 유치권에서는 여러분 아까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는데 만약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생겨나면은 과실을 수치해서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죠 자기 거 챙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 변제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권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면 없다 이렇게 단독직역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치권에서는 과실수치권이라든가 이런 유치적 효력에 의해서 우선 변제 받는 것과 같다 하는 거 그다음에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유치권자는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별제권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담보에서는 이런 별제권이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도 별제권이 있고 예외는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고 담보권자는 전부 다 별제권이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담보물건 중에서 부정성이 가장 강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련성이 있는 물건을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점유할 수 있잖아요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 다음에 아까 유치권 설정자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차분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그런데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10번 짱 중요 그죠? 그죠? 우선 변제권도 없고 순위도 없고 나는 위아래 모르고 나는 내 돈만 주면 물건 돌려준다 유치라는 게 점유잖아요 그지? 그런데 유치권자는 만약에 부동산을 유치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경매가 됐단 말이죠 그럼 경락인이 오더라도 유치권자에게 돈 안 갚으면 물건 못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우선 변제는 없지만 실제에서는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것 같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과실수치권이 있는 경우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치적 효력에 있어 특히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락인이 왔다 경락받아 없고 경락인이 왔다 내가 경락받아 비키시오 나 유치권이 있어가지고 못 비켜요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명도 소송 이런 것도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유치권이 맞다면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 전이냐 후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는데 만약에 부동산이 경매가 됐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다시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물건 못 돌려받는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경매를 배울 때 아까 말소기준관리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경락받아 보니까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더라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법정기상권 이 세 개 가지고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임대차 해가지고 막 경매 강의하시는 분은 막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속되게 얘기하면 우려먹는 거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쨌든 경매 신청 전에 이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매 신청 이후에도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우선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없다 근데 실제에서는 우선변제 받는 것과 같다 위아래 없다 그 다음에 자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매는 할 수 있습니다 경매도 황가를 위한 경매입니다 황가를 위한 경매는 물건을 돈으로 만들기 위한 경매인데 됐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그러면 유치권자가 경매했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가져갑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굳이 경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유치권을 가지고 유치적 효율을 가지고 버티면 되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경매해서 자기가 챙길 수 있다 어쨌든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지만 이건 뭐를 위한 경매다 황가를 위한 경매 여러분 저당권은 우선 저당권이나 다른 거에서는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입니다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지만 됐습니까 유치권은 황가를 위한 경매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결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짱 중요합니다 10번과 함께 같이 중요한 거 16번 무슨 기회 있어야 된다 변제기가 되어야 유치권이 승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7회 28회 때도 나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경매 신청 등기 그럼 뭐 압류 이게 경매 신청 등기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경매 신청 전에 자 결연성과 점유와 변제기 이 세 개가 이 전에 되어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이때 되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결연성 점유 변제기 이 세 개가 경매 신청 전에 되어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세 중에 한 개가 이후에 됐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여러분 그죠 기억해 주시고 유치권에서는 변제기가 승립 요건이다 그죠 근데 저당권은 변제기가 실행 요건이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유치권은 법정담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지만 이미 규정이다 자 유치권 인정하지 않고 시계 돌려줍니다 하는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상한급법 판결한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우주에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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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